오늘 밤에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놓고 모르는 척 하겠네요 힙합? 짜라란 나리표 마법의 요리 등장이요 여덟, 일곱, 수강불 나한테 비타민이고 영양제야 여기가 어딘데? 오빠 잠깐만 짜잔 여기 저번에 왔던 데잖아 맞아 내가 저번에 쿠키 구워둔다고 약속했었잖아 그걸 기억해? 그럼 오늘은 오빠와 처음으로 함께하는 나의 베이킹 요리교실 어서와 하나, 둘, 셋 자,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까요, 셰? 응 오빠 반죽이 너무 묽잖아 이러면 잘 안 꺼진다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야 돼 밀가루? 응 그렇지 좋아 아니, 잠깐만 오빠 이게 뭐야 진짜 오빠, 잠깐만 오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사가 야, 선호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떻게 집중하세요, 이 음란 아저씨 어? 음란 아저씨?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쿠키가 맛있게 구워주겠습니다 10분? 그럼 10분 동안 뭘 하지? 10분? 이때 하기 딱 좋은 게 있지 기다려봐 자, 다음 버튼은 김주환! 시작! 하나, 둘, 시작!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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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야? 됐다! 어디 잘 구워졌을까요? 귀여워! 어우, 냄새! 짠! 와! 대박! 짜자잔! 짜자잔! 귀엽다! 맛있겠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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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워! 왜? 아휴, 귀엽구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음, 날이 여기 아야있어요! 아휴, 여기 아팠어요! 네! 괜찮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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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빠! 응! 아휴! 너무 근사한데? 향이 너무 좋아 이거 쿠키도 봐 마리에 앤 쇼원 앤 제이 너무 귀엽지 않아? 쿠키 엄청 잘 구워졌어 한번 먹어봐 아 오빠 너무 맛있어 그치 너무 맛있어 오빠 오빠도 먹어봐 이거 아니야 근데 난 딸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딸이 많이 먹어 에이 그래도 우리 만들었는데 근데 먹어봐 알았어 아 음 진짜 맛있다 맛있지? 이렇게 우리가 소소한 행복이 평생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빠 오빠도 그렇지 응 그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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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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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복사 응원하자 어리 응원하자 어리 응원하자 어리 аниз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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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못 가해요. 아시겠지만 감사합니다. 짠. 우와. 완성. 매니저 오빠랑 하니까 진짜 빨리했다. 남의 걸 말도 안 하고 함부로 보면 어떻게 해요. 끝장? 어떻게 끝장을 볼 건데? 그만큼 난 오빠랑 진짜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 내 음악을 알아준 유일한 사람이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품. 고마워요. 짠. 여기 이거는 오빠가 우리 UNR이 생각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오빠! 우리 오늘 여기서 뭐해? 올림픽. 올림픽. 올림픽? 무슨 종목? 구기 종목 장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음... 글쎄. 축구 같은 거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네. 짠. 응? 뭐야?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응. 우리도 직접 그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자고. 응. 좋아. 응. 응. 모카야. 공을 손으로 잡으면 어떡해. 발로만 굴려야지. 그래? 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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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돼. 그게 왜 안 돼. 잘 봐. 슉슉슉슉슉. 어! 어! 아! 괜찮아? 아... 아... 안 괜찮아. 나 뇌진탕 걸린 거 같아. 응. 오빠. 아직도 어지러? 응. 근데 조금 더 이러고 있으면 나을 거 같아. 응. 오빠 이거 엄살이지? 난 아까 엄청 놀랬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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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까 진짜 별 보였단 말이야. 내가 그 별 한 번 더 보이게 해줘? 이! 아! 아! 자꾸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욕심이 나. 무슨 욕심? 방송 프로그램 중에 아이돌들끼리 모여서 운동 경기하는 거 있잖아. 응 있지. 그거 유명하잖아. 나 진짜 열심히 연습해서 거기 꼭 나가보고 싶어. 내가 원했던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신비주의 컨셉이라는 주식어가 따라 붙어서 그런 건 할 기회가 없었거든. 좋아. 그럼 오늘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좋아. 뭐부터 할까? 이번 경기부턴 진짜 경쟁이지? 당연하지.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기. 어때? 골? 좋아. 내가 꼭 이겨야지. 아 맞다. 그럼 준비 시작! 생선의 전공사님과 생선의 전공사님과 생선을 부탁운센 genug. 조금만 자세히 알아보는다. 그 사회에 대한 의도생과 생선은 지도를 만듬다. 그리고 나의 transform아 안 받아보고. 그리고 나의 정 humming사님과 생선의 전공사님과 생선을 부탁드립니다. 그 아이의 전문가 생선의 전공사님과 생선 주식당이 신선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đấy. 우리의 верх의 전공사님과 생선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국의 기회가 통해삘 Fant T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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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좋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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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홀인원이다. 너는 내 인생의 홀인원이야. 너와 함께라면 어떤 코스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사귀어 줄래? 가위 바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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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똑같은 걸 내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럼 우리 같이 마셔요. 좋아. 딱밥 맞는 것보다 훨씬 낫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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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는데? 진짜 이 머리에 바람이 들었어. 내가 이겼어. 엘리! Anyway, 주원. 굿맨. 주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짠! 이게 뭐야? 옷이잖아. 응. 옷인데, 주원이랑 나랑 커플룩! 따란! 같이 입어줘! 커플룩? 응. 부끄럽단 말이야. 싫어. 나 이거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단 말이야. 제발 입어줘! 그럼 참참참해. 참참참? 내가 주면 입을게. 좋아!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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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좋아! 아파! 좋아! 나 안 입어도 되지? 무화다 봉해! 안 돼! 한 번 더 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진짜 다시 바꾸기 업기야. 오! 중껑마 정신! 좋아! 자! 참참참! 참참! 아우! 예! 내가 이겼다! 3판 2선승제로 해야지. 자! 지금까지 1대1이야. 이제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에 지면 진짜 인정하는 거야? 당연하지! 자! 참참참! 오예! 제이제이 승! 너무 분해. 주원! 빨리 입으라고! 제이제이가 이겼잖아. 빨리! 빨리 입어! 입어라! 입어라! 빨리 입으라니까! 알았어. 짠! 어때? 우와! 진짜 잘 어울린다! 빨리 베이측하자! 그거 알아? 내가 오빠와 기타 치는 모습에 반했었는데. 진짜? 난 너 노래 부르는 모습에 반했었는데. 헉! 정말? 나 오빠 앞에서 처음으로 노래 불러주고 싶은 거 있는데. 기타 쳐줄 수 있어? 진짜? 기대되는데? 무슨 노래야? 음... 정이네. 내 세상은 너야. 좋아. 시작해볼까? 자. 자. 시작한다. 시작한다. 하늘과 함께합니다. 그레 Carla 하늘과 함께합니다. 참여해. 그레이사 백원아 나를 볼 수 있어. 행복했다고. 유니아 희미해져 혼자가 되는 게 겁이 나 미련스럽게 널 놓지 못한 나였었는데 그만할래 서로를 핥히는 아물 수 없었던 메모리 맘처럼 되지가 않아 매일 밤 널 흔들어 정말 너를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기억해줘 우리의 아름다운 날 비 내린 거리를 걸으면 고여있는 빗방울들처럼 너의 기억도 언젠가 다시 마르겠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해봐도 촉촉해지는 내 눈가에 맺힌 눈물들이 마를 수 있을까 메모리 맘처럼 되지가 않아 눈물처럼 휩쓸려 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를 너무나도 바래 도와줘 행복했던 우리의 기억조차도 그럴 수 있길 바랬어 널 완전히 놓을 수 있길 헛된 바람일 헛된 바람일지라도 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맘 편히 숨 쉴 수 있게 메모리 나를 무너지게 했었던 눈물마저 말라버렸던 힘겨움이 너무 지겨워져서 그만하고 싶어질 때도 미안 정말 영원히 나의 세상은 너야 나의 세상은 너야 지금까지 기타의 김주원 노래 제이제이였습니다 나는 오빠랑 이렇게 노래하는 게 진짜 너무 좋아 모두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는 기분 오빠는 어때? 당연히 나도 그렇지 제이제이랑 있으면 너무 즐거워 기분이 너무 좋아 우리 그러면 앞으로도 소우 해피하게 지내자 예스 썰 우리 그럼 한 곡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